필리필 바다다!! 바다다!! 너무 피곤허래! 바다라고! 여러분 저희가 드디어 좌대낚시를! 왔습니다!! 좌대 좌대 근데 오늘 컨셉은 뭐야? 베이비복스야? 어. 오늘 베이비복스. 저는 HOT입니다. 아 창피해. 아 창피해. 그럼 저희 최빈이 사러 한번 가보시죠. 오늘 하이텐션이 올라왔어요. 좌대를 처음 와봤거든요. 언니는 좌대? 난 우대. 뭐래? 뭐래? 좌대 우대. 좌대 우대. 자식이나 아닐 줄 알죠? 좌대 나 가봤냐? 일단은. 좌대를. 어 아니야. 이 목줄. 오. 이걸로 사자. 이걸로. 두 개. 세 개. 넉넉하게. 난 많이 잡을 거거든. 세 개. 여기 봐. 지렁이 지렁이. 카이제 카이제. 진해 아니야 진해? 이게 하나에 5,000원인거에요? 네. 이게 하나에 5,000원인거에요? 네. 그러면. 이모. 저희 이거 세 개. 세 개 주시구요. 그리고. 생새우 두 개. 네. 생새우도 다 먹을게요. 네. 이게. 네. 네. 예쁘다. 나 있을게 봐서. 알겠습니다. 네. 와. 생새우. 이거보다 조금 더 작아보이긴 한다. 튀겨먹고 싶다. 이거로 미끼로 써야 되잖아, 우리가. 튀겨먹고 싶다. 잔인하다, 진짜. 얘는 투명색이네. 힘차인데? 저희는 이제 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너무 떨린다. 같이 가, 베이비복스. 아, 창피해. 자, 타. 도움닫기에서 뛰어서 배에 타야 되는 거니까. 준비됐냐? 여기에서? 저 타고 가야 되니까. 아니, 싹 가능하긴 한데 난 저거 타려고. 잘 가? 어, 헤매리온 저거네? 아니야, 아니야. 저거 맞아. 그거 타면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타도 돼요? 신난다. 아, 떨려. 패밀리호. 어디 앉아야 재밌지? 구명조끼 학원. YMOA 뭐야? 어? CA 아니고? YMCA 지금 모욕하는 거야? YMOA 뭐냐고. 나 청소년이야. 베이비복스. 청소년. 집에서 챙겨왔어. 주머니가 쳐져. 이거 왜 입고 왔어? 또라이야? 이거 왜 입고 다니냐고. 배 놓고 와야지 또라이야. 아니야, 이거 내가 입고 온 거야, 처음부터. 진짜 뭐 이런 또라이가 다 있냐? 어때? 간지 좀 나지 않아? 오늘 입고 자. 여기 빠지면 어떡해. 입고 자라고. 아, 진짜 가지가지 아주 그냥 나뭇가지. 여기 빠지면 네가 안 구해줄 거잖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낚싯대 좀 받으러 왔어요. 좋은 건가요? 네, 좋은 걸로. 네. 이걸로 그럼 상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많이 잡으세요. 네. 저, 이거 어디에다가 받는다고 해요? 아, 저 주세요. 왜 입고 계세요? 죄송해요. 제가. 제가 도벽식이 욕심이 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단님 신고하세요. 네네. 도벽이 좀 있어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오늘 어딜 왔죠? 저희가 오늘 회미리 자대라는 자대를 왔습니다. 네, 당진에 있는 회미리 자대를 한번 와봤습니다. 저희가 처음 해봐요. 바다 낚시는. 이거 바다 낚시라고 할 수 있는 건가? 바다지.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럼 여기가 무슨 계곡이냐? 이거 자대낚시 아니야?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배우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장님 한번 모셔볼게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도와주신대? 사장님. 네네. 저요. 상호 잡게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있으신다. 네. 상호를 잃잖아요. 아, 그럼요. 네. 저 뭐 맨날 럭커 잡거든요. 먹네. 미피는 띠주실 아시나요? 지렁이 맞힐 줄 아세요? 어, 징그럽지 앉아 볼게요. 으유! 지렁이! 살아어있는 거야? 지렁이는 바늘 한 개에 기다리게 두 개씩 꼽아주시면 되세요 아 두 개요? 애들이 육심이 많은가 보네 두 개씩이 많은가 보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끼우면 돼요? 한번은 다 알려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뒤로 재끼셔서 열어주세요 끝에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줄을 푸실 때는 뒤로 재끼시고 아 그냥 내리면 돼요? 내리시다 보면은 구멍색깔의 실 나오실 거예요 아 네 저기에 닿아야지만 찌가 일어서는데 찌가 누워있으면 비정상이고 서있어야 되는구나 일어서 서있어야지만 정상이 되세요 아~~ 그리고 그냥 계속 이대로 있으면 돼요? 네 이대로 하시면 되시고 기다리면 되나요? 뭐 다른 액션은 필요 없어요? 네 그리고 새우같은 경우는 네 오오오오오오 아이고 뿔을 있고 어이구 뿔을 떼주시고 으응 아 꼬리 뒤에다 끼신 다음에 아 아 아 아 그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잡아서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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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이거 다 우럭이에요? 네 맛있겠다! 그럼 제가 푸는 만큼 가져와면 되는 거죠? 아니 처음에 사장님이 푸신데 아 진짜? 네 아니 사장님 떨어지면 어떡해요? 지금 다섯 마리 떨어졌으니까 저 이쪽으로 갈까요? 방류 오! 지금 한 200마리 들어갔잖아 그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자 시작 입질이 안 오는구만 이상하네? 야 너 가서 덮어와 이상하네? 아무래도 이상해 희한하네 얘네들이 어디 갔지? 난 코너를 노려보겠어 난 코너를 노려보겠어 그럼 나는 이쪽 코너를 노려볼까? 입질이 어떤 느낌으로 올려나? 이거 우리가 입질이 배씨랑 틀려서 못 느끼는 건가? 모르는 건가? 오 나 왔어 입질 아닌가? 왕냉 왕냉 아 진짜 뭐야? 오 왔다 왔어 아 진짜야? 왔어 왔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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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요? 와 그쪽이야? 여러분 우럭을 잡아봤습니다 와 이거 입질이 또 손맛이 또 달라요 어때 어때? 어떤데? 우럭입니다 여러분 우럭 입질이 달라요 뭔가 느낌이 고양이가 생선을 보고 그냥 갔어 한 마리를 잡았으니 야옹아 일로와 생선 너 줄게 일로와 관심이 없네 제가 배가 불러 터져가지고 관심이 없네 일단은 저는 한 마리 했습니다 잘 돌아가야 된다 오케이 1대 0 딱 이거 이렇게 딱 잡아 이거 대가리 이거 뿔을 딱 끊어 그리고 위에다 꼬리다가 이렇게 뿔은 근데 왜 끊어? 꼬리에 달건데? 쏴아 이렇게 쏴아 쏴아 이렇게 응? 알았어? 자 해봐 꼬리에 달건데 뿔은 왜 끊은거지? 세우 지금 아껴야 되니까 희한하네 세우가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액션을 적으라고 영혼을 줘서 응? 이렇게 살살살 사사사 다 이렇게 입질 어때? 뭔가 묵직해 런커 같아? 약간 그런 맛이야 그래? 와 이게 손맛이 있네 여러분 이게 오우 이 우럭의 손맛이 또 달라요 베스락 재밌네 근데 우럭 좀 무서워 근데 우럭 좀 무서워 언니가 더 오 왔다 봐봐 봐봐 잠겼지 잠겼지 잠겼지? 와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아까보다 큰 거 같다 와우 얘네 아까보다 좀 더 묵직한데? 오 오 아 왜 내 건 안 먹어 오 오 아 두번째 우럭입니다 여러분 나 우럭 못 잡으면 못 먹어? 못 먹지 아 나 잡아야 되는데 와 오 오 오 오 왜 내 지렁이 나 움직이고 있어 내 아 이거 어떡하냐고 이거 어떻게 만져 아 아 아, 나 못하겠다. 나 안 볼란다. 얘, 얘 얼굴에 있어요, 여러분. 서른 낼름낼름버리고 있어. 나이스! 어, 얘 지렁이 다 먹기도 전에 잡았어. 아, 지렁이는 잡히는구나. 어, 오늘 뭐야? 어, 근데 이 눈이 이상해. 우럭 눈이 이상해. 눈. 우럭 눈이 이상해. 왔다! 어, 얘 왜 이렇게 무거워? 어, 어! 우아! 오! 좋다! 우아! 뚜치, 뚜치! 뚜치, 어딨어? 우아, 어딨어? 저... 우아! 우아! 뚜치, 뚜치! 여러분, 드디어 저도 한 수 있습니다. 물어! 동 잡고 싶다, 동이. 잘 넣어라. 노란색 바켓을 잘 넣어라. 아, 잘 들어가. 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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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왔어. 어? 아, 안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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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